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 양반들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회 발언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현재 설훈 위원은 검찰 공정수사 촉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이 희한합니다. 검찰 더하기 공정수사 더하기 촉구 더하기 특별위원회입니다. 민주당의 검찰 공정수사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국회에서 전체의 일을 갖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함행수사건을 윤석열 검찰에 맡기지 않고 앞으로 특검 추진의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물론 아직 여당 차원의 최종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여당은 12월 20일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도입 결정 여부를 최종결정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미뤄보면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고 이 같은 선거 공작활동에 문재인 대통령 개입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언론 취재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선거에 개입하였던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계속해서 발명되고 울산 송병기 부시장의 주장들이 또한 거짓으로 판명됩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청와대 개입이 일체 없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 보도도 있었고 동시에 소통수수까지 나서서 절대로 우리는 개입한 바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런 주장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도독이 제발을 질린다는 그런 옛 속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검찰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과 관련된 관련 장소들을 앞서 수색하면서 중요한 물건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른바 송병기의 업무일지입니다. 그 업무일지는 청와대를 뜻하는 BH 블루하우스라는 그런 BH 회의 등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검찰이 발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인 김기현 울산시장 측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 목격한 정원들입니다. 정거가 이렇게 세상에 낱낱이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이상 사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거가 안 나왔으면 그냥 덮을 수 있는데 정거가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물러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은 여당의 고민입니다. 이번 울산 지방선거의 청와대 개입권은 전국을 흔들고 총선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정무적 판단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나 청와대에는 무척 버거운 존재입니다. 그는 결코 수사를 자위적으로 종결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 수사를 손을 떼게 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18일 특위회의에서 이 점을 논의한 서른 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울산 사건들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정사항을 최고위에 건의해서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울산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신이 있을 뿐만 아니고 검찰이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최종적으로 최고의 논의 과정이 남아있어서 결과를 봐야겠지만 당론으로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 수사는 상당히 공정했기 때문에 서른 최고위원의 주장은 논리나 사실관을 맞지 않습니다. 서른 특위 위원장은 하루 전날인 17일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역톡착 비례에 관한 수사인데 이 수사를 갖다 경찰이 하명수사라고 몰아치면 이건 경찰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대다수의 이 땅에 양식이 있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 질문은 국민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국민은 바보나 천치가 아닙니다. 설우림 위원이 무엇을 주장하건 간에 여당이 특검 추진을 결정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을 사건 수사에 손을 떼게 만들고 이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가서 적당한 선에서 수사 종결을 시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결국 특검 수사 추진은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은폐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이런 명백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특히 이런 사건을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는 또 한 번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가 선거 공작이었다면 두 번째 범죄는 은폐 공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관계자가 다음에 엄중 처벌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은 진실인과 거짓의 대결이고 선과 악의 대결이고 빛과 그림자의 대결입니다. 이 땅의 양식이 있는 보통 시민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건의 실제 진실이 알려지기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많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럽두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될 이유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